2022학년도 고2 11월 학력평가 한국사 해설을 맡은 준쌤 김준우입니다. 자 시험은 잘 보셨나요? 여러분 이번 시험 약간 느낌이 다르지 않았나요? 이제는 너희들이 고3 선배들이 수능이 끝난 뒤 내가 11월에 보는 모의고사 와 내가 이제 고3이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고 아마 시험에 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고3 단위 입장에서 2학년 아이디로 올라온 아이디를 맞이할 때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성적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이 3학년 올라오면서 완전히 난이도가 바뀌면서 성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하나 참고하는 모의고사가 바로 이 11월 모의고사예요. 아 얘가 2학년 마지막까지 이런 정도로 올라왔구나 좋아 이걸 목표로 이제 3월 학력평가 목표를 잡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삼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최선을 다해서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채점 했었죠? 그렇죠? 계속 얘기하죠? 채점까지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가 나왔는데 한국사의 경우 어떠셨나요? 쌤 생각했을 때 두 부류로 나뉠 것 같아요. 첫 번째 쌤과 함께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고 원하는 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왔을 것 같고 그러지 않고 아 이제 큰일 났다. 1년 동안 한국사를 안 했더니 망했다. 그래도 한국사 좀만 하면 된다던데 별 걱정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번 한국사 시험은 수능에 비해서 약간 난이도는 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한국사 수능과 여러분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지역적인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수능 한국사 난이도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약간 지역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11월 한국사 시험은 기본 개념 정말 나올 문제들이 나온 아주 착한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수능 한국사 이제 시작이다. 라는 거죠. 지금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점수 못 받았어요. 7등급, 8등급, 9등급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마인드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11월 시험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가 끝까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능 감독을 나갔었거든요. 수능 감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다음 부분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못 봤었던 현대사 뒷부분 민주주의 운동이라든가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약화하더라고요. 유신시대, 박정희 정부라든가 아마 이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6.25까지는 모의고사에서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여기 있기 때문에 거의 수능과 유사하게 문제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범위상에서 예를 들어 전근대사 6문제 근현대사에서 14문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쭉 맞춰져가지고 출제가 됐어요. 두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다섯 문제, 다섯 문제 원래 개항식이 다섯 문제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다섯 문제 이런 식으로 각각 수능에서 짱 맞춰가지고 문제 개수가 11월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주제들도 다 중요한 주제들이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현대사 부분이 원래 한 문제가 더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죠. 특히나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 운동 같은 경우에 원래 단골로 나오고 꼭 나오는데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대신 일체강점기가 한 문제 더 늘어난 이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의 주제는 정말 지엽적인 거는 거의 볼 수가 없었고요. 정말 기본 개념에 충실하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로 둬야 될 거는 크게 세 개 주제예요. 첫 번째, 2번 문제에 있어서 신라의 유학이 있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보겠지만 문화 파트가 꼭 나온다라는 거예요. 전근대사,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여태까지 모의고사를 보면 문화 파트 꼭 나옵니다. 이거 안 보는 친구 좀 있더라고요.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두 문제 내는데 문화 파트 꼭 섞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보려고 문화만 물어보지는 않고 보통은 정치와 문화 이렇게 섞어서 물어보는 트렌드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현대사가 보면 15번 문제에 여운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여운형은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광복 이후 때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기를 관통하는 문제로 한 문제 정도 인물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물도 근현대사 중심으로는 보완을 해두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팁이다. 라는 거 얘기해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제가 얘기했죠. 수능 한국사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시작을 이제 수능 개념과 함께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 개념 이제 오픈이 되거든요. 한국사 저도 강의를 촬영했습니다. 쌤 강의 어떤 강의냐. 특징 짧게만 얘기할게요. 정말 핵심만 잡는 강의입니다. 이름하여 이공계를 위한 한국사 단기 완성이에요. 특히 여기 이공계를 희망하는 이과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정말 국영수 특히 과탐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임팩트 있게 짧게 공식화돼서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짧고 핵심만 저와 함께 수능 개념으로 다지시면 수능 원하는 등급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